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2020 센서스가 9월 30일 마감됩니다 참여 마감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조제아주 센서스 참여율이 4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자 주정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나서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조제아 인구의 87%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61%는 자체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구 조사에 누락되어 있으면 1인당 10년 동안 약 2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인회와 동남부 한인인구 총조사위원회 등 여러 한인 단체들은 남은 기간 한인 마트 등에서 센서스 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주 예키마야 연방법원은 우편배송을 지연시킨 연방우정국 USPS의 정책 변경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변경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은 우편서비스와 우편투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4개 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법원은 새로 도입했던 정책들을 중단하고 해체했던 고속우편 분류기를 다시 복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투표 우편을 퍼스트 클래스 우편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위치한 도시의 상징적인 레스토랑 더 바시티가 92년 역사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은 주문을 받고 손님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들을 사용하여 음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바시티 측은 팬데믹 속에서 몇몇 손님들이 레스토랑의 입장에 주문하거나 식사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이런 방편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형식은 1947년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바시티는 이보다 전인 1928년에 개점하였습니다 조지아주의 8월 실험률이 5.6%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해 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전국의 8월 실험률인 8.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정점인 4월의 12.6%의 절반 정도입니다 마크 버틀러 조지아 노동부 장관은 팬데믹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자리의 65%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에서 실업수당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 2천 명으로 2주 전에 비해 8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로드릭 워커 씨가 보석으로 클레이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17일 풀려났습니다 로드릭 워커 씨는 지난 11일 애틀란타 남쪽 지역 전수보로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 과정에서 목을 눌리고 얼굴을 구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셰리프 직원은 과잉 대응 논란으로 해고됐습니다 로드릭 워커 변호인 측은 보석 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부분은 중국 어플 틱톡과 위챗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틱톡과 위챗은 오는 20일부터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위챗의 경우에는 20일부터 완전히 운영이 금지되며 틱톡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사업 매각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만 중단된 채 11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이 제공되었습니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인수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동부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의 2차전에서 마이애미 히트가 1차전에 이어 또다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셀틱스는 경기 전반전을 60대 47로 마치며 13점의 리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3쿼터에 무려 17대 37로 대역전을 내어주었습니다 3차전은 토요일에 열리고 4차전은 오는 수요일에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부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약체라는 평가를 받으며 플레이오프 1, 2차전 3대1 열세를 극복해온 덴버너게트와 서부컨퍼런스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한 LA 레이커스가 맞붙습니다 그래디 병원 측은 지난달과 비교해 병원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주 전에 그래디 병원에 입원 환자는 약 100명이었지만 지금은 2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컨퍼런스 센터의 임시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3주 전에 38명에서 지금은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디 병원의 로버트 젠슨 의료 책임자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안전지침을 잘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들은 노동절 연휴 이후에 환자 급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열리는 대선 투표에서 한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한인 TF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KA Vote TF 즉 KA 투표 대책위원회는 2020 센서스와 대선 투표 참여를 높이는 목적으로 전국적이고 다세대적이며 비당파 타스크 폴스가 출범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7일 줌을 통해 화상회의를 갖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내일재단이 자금을 지원하고 한미연합회 KAC와 뉴욕 한인회가 이끌며 1세대와 2세대 한인연합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업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